오클랜드 카운실 일본 미치비시 자동차가 자사 생산 차량의 연비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고 어제 시인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7차 당두위를 앞두고 평양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사나운 개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클랜드 카운실은 오늘 위험한 종류의 개들에 대한 대책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실은 지난 4월 9일 7살의 어린 소년이 카카니니의 삼촌이 키우고 있는 핏불 테리어에 공격을 받아 얼굴에만 100바늘이 넘는 상처를 받은 이후 사나운 개들에 대한 대책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운실의 법규정재정위원회는 핏불 테리어와 같은 사나운 개의 종자의 사육과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어제 위원회의 관계자는 오늘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마누카우에 위치한 카운실의 동물관리센터의 발표에는 카운실 관계자는 물론 주디스 콜린스 경찰부 장관과 루이사 월 마누레와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경찰과 세인트 존스 앰블런스 대표자와 주택부 관계 대표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마약 구매가 용이해지며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메시대학교의 연간 마약관찰연구회에서는 불법으로 자주 마약을 이용하는 300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약 피를 1시간 내에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2011년 51%에서 2014년 76%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더욱 증가해 실질적으로 2011년에 비밀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없었으나 2014년에는 37%가 온라인 암시장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공급에 증가된 주요인은 갱집단들의 재조직과 지진복구 재건축이었습니다. 갱집단은 마약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해 갱집단을 통해 구매했다는 응답이 1년 전 36%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노인단체인 그레이파워와 여러 노동조합들, 야당들이 연합해 더니든 병원의 질라진 병원 식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레이파워 남선노동조합, 우타고 노동조합, 노동당, 녹색당, 뉴질랜드 제1당은 서든 보건위원에게 병원 음식을 제공하는 컴패스 그룹과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더니든 병원의 음식질은 컴패스 그룹이 15년 계약을 시작한 2월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컴패스 그룹과 계약을 한 이후 북섬에서 냉동된 음식이 트럭으로 전달되고 더니든과 임버카길에서 데워져서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불만이 접수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에서는 더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음식을 옹호하며 조나단 콜맨 보건부 장관이 직접 시식을 했으나 실제 음식과 시식한 음식이 같지 않다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연합 측은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와이에케섬의 카운트다운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 생태 보호를 위해서 소매상들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와이에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의 슈퍼마켓은 경쟁자들 때문에 비닐봉투 금지가 힘들 수도 있겠으나 와이에케섬에는 슈퍼마켓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어리 상점을 지키고 있던 젊은 여성이 6명의 10대 소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얼굴과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금품과 담배 그리고 식품들이 털렸던 사건이 오클랜드 남부지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끔찍하고 잔인한 폭행 강도 사건들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 암거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일 초저녁쯤 파파토이토이의 한 대어리에 복면을 한 6명의 10대 소녀들이 들어와 상점에 셔틀을 내리고 상점 안에 있는 과자료와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면서 다가오는 점원에게 폭행을 가한 후 담배와 현금 등을 훔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CCTV의 영상 화면을 확보하고 범인들로 16세에서 18세 사이의 10대 소녀들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소녀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점점 10대들의 폭행 강도가 늘어나고 있어 홀로 상점을 지키는 업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여왕 퀸 엘리자베스 2세는 90세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1952년 6월 2일 즉위한 이후 63년이 넘는 동안 여왕은 53개국 영연방 국가들을 순방하며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도 10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1953년 12월로 26살의 젊은 여왕과 필립공은 뉴질랜드의 46개 도시와 마을을 순방했으며 10년 후 1963년 2월 두 번째 방문에는 와이탕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4년 1월과 2월에도 코먼웰스 게임이 열리는 크라이스처치에 머물렀으며 1977년 2월에는 즉위 25주년 기념으로 영연방 국가들을 순방하는 일정으로 다섯 번째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1년 2월에는 오클랜드에서의 코먼웰스 경기로 여덟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후 1995년 11월 오클랜드에서 있었던 코먼웰스 대표회의 참석자 아홉 번째로 뉴질랜드를 방문했으며 2002년 2월 76세 여왕은 주기 50주년 기념으로 열 번째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개방된 이민문으로 더 많은 한민족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다면 한인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가질 수 있어 보다 교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민 세미나가 어제 오후 오클랜드 중심과 퀸스트리트에 딜로이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한인 출신 국회의원 멜리사 리의 주선과 국민당을 지지하는 코리안 그룹이 주최한 이 이민 세미나에서는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성 장관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멜리사 리 국회의원의 행사 소개 등에 이어 장관의 이민 정책에 대한 연설에서는 이미 알려진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성 장관의 연설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어 점수 제한으로 인한 이민의 문턱이 높은 것을 포함한 문화의 다름으로 인한 이민 정책에 대한 재고의 여지에 대한 의견과 질문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세미나에서 나온 건의나 의견 등으로 쉽게 바뀔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미나였다는 지적입니다. 공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벌바베큐 하식부패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로리 사과농어식당 사과농어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전 부패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문이 2고사에 7고삼교 사랑을 전하세요. 겟투하우스 김보연재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겟투하우스 김보연재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겟투하우스는 뮤직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수프지하우스 김보연재과 전화 시켰재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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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스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를 앞두고 평양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보립려 앞으로 다가온 당대회를 앞두고 다른 지방 주민들의 평양시 출입을 차단하고 검문검색과 사적지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안수찰대가 일반 가정직과 여관, 호텔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른바 숙박검녀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특별경비주간을 설정하고 비상경계령을 발동해 국경지역 도로와 산길 등을 모두 통제했다고 이소식동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설과 김정일, 김일성 생일, 당 창건일 등에 맞춰 전국의 특별경비주간을 설정하고 비상경비 세태세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보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제껏 야당에서 사실상 금기시해온 구조조정 이슈를 오히려 두 야당이 공조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져 주목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공유하면서도 국민의당의 경우 구조조정을 넘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등 서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서비스 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더민주 내에서는 의료분야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혼선을 겪었지만 국민의당은 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 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에 탑재할 AESA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탈레스가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9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능동위상배열 레이더 시제품 제작을 위한 협상 대상 업체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능동위상배열 레이더는 지난해 미국이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됐던 KF-X 사업의 4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월 업체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김십철 방삭청 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화탈레스는 지상 레이더, 함정 레이더 등 유사 레이더를 개발한 적이 있다며 기술계획능력과 역량수준등을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화탈레스와 기술 및 미용조건 등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올해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도박장에 주부들을 끌어모아 수천만원 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 60배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유혹에 주부들이 줄줄이 걸려들었습니다. 이 도박작을 운영한 일당은 39살 김모씨 등 폭력조직원 8명으로 지난 2월 이들은 인적이 둠은 창고 3곳을 빌려 도박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방음제를 설치해서 도박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루 판 또는 약 6천만원 주부 30여 명이 걸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도박장이 경기도 일대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수배격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해외 도피 중인 김석기 정중앙정금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투자를 계속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김씨가 부인인 배우 윤석화씨 명의로 수백억 원대의 주식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8월 김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RNTS미디어라는 해외 법인을 통해 국내 어린이용 교육 콘텐츠 업체인 빅스타글로벌을 972만 유로에 인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 멀트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RNTS미디어의 지분 33%를 보유한 일대 주주였으며 한국 관련 사업을 직접 총괄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검찰이 20대 총선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김씨를 17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억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춘 건물 이전과 관련해 기존 상인들이 한 달 넘게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민 단체들이 상인들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가 수협과 입전 상인 간 갈등에서 어민과 상인 간 말차로 확대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협 회원과 어민 등 2천여 명은 어제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총걸귀대회를 열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소유권이 어민들에게 있는 법정 공영 도매시장인데도 기존 상인들이 새로 지은 건물로 이주를 거부하면서 수산물의 도매 분산 기능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천주교 신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 비율 10.7%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지난 4.13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천주교 신자는 모두 77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대 국회와 비교해서는 8명, 11.6% 늘어났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 표창원 당선자 등 무려 45명이나 됐습니다. 더민주당선자의 36.6%를 차지할 정도로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원유철, 한선교, 김세연, 홍일표 당선자 등 모두 20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당은 9명, 23.7%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정동영, 권은희, 박지원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상돈 비례대표 당선자도 천주교 신자로 확인됐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제1회 국제대회가 교황청 문화평의 주체로 오는 10월 5일에서 7일 바티칸 신호돌에서 열립니다. 이 대회는 국제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모여 신앙과 스포츠가 어떻게 긍정적 가치에 증대해 기여하면서 인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행사로 유엔과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가 후원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대회 개회사를 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청 문화평의의장 잔프랑코 라바시 추기경은 지난 18일 스위스 로잔 IOC 본부에서 IOC 바흐 위원장을 만나 이 대회는 세계 스포츠와 종교 공동체들이 현대세계의 공동 관심사를 직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전통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어떻게 서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스포츠 역할은 언제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지 벽을 만들지 않는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스포츠와 그 가치들이 종교와 더불어 어떻게 평화와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지 보여줄 완벽한 기회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2원 1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6원 2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저녁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약간 흐리겠고 몇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체조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신이었습니다. 본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국회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로리 사과농어식당 사과농어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모시고 늦게 오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전 국회까지 가능한 두로리 사과농어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연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연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본당 예비자 모집 안내입니다. 성탄 세례를 위한 성인 예비신자를 모집하며 교리를 시작합니다. 교리 시작은 6월 26일부터이며 12월 18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문의 및 접수는 송광섭 라우렌쇼 027-520-001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의 밤 행사 안내입니다.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준비물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묵주 그리고 컵초와 꽃 봉원금입니다. 텍스 리베이티용 도네이션 영수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도네이션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당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 주시면 5월 첫 주에 발급할 예정입니다. 본당 공동체 설립 25주년 은경축 기념 행복 나눔 바자회 안내입니다. 공동체 설립 25주년의 아름다운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은경축 기념 행복 나눔 바자회를 교우와 교민 및 현지인을 상대로 개최합니다. 오는 2.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노쇼 이벤트 센터입니다. 바자회 홍보 및 판매 부수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정우영 알베르토 021-687-105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바자회 기증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봉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피정 안내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주제로 22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홍지선 미카일라 021-062-802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